그리고 사는 게, 송은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. 그러세요. 그러세요. 아베티넬 에밀리아는 늘 있더라고요, 리제로이. 뭔가. 아 근데 비싸요. 맞아, 비싸요. 귀찮으니까. 아, 저 랜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? 저 진짜 해배비 나무 때문에. 제가 해배비도 그냥. 그러니까 그냥. 통치 그런 거 해갖고. 귀찮아가지고. 진짜 랜도 많이 사다보니까. 이게 해배비 반장난데. 아, 이거보다 더 맛있어. 아, 대박. 아, 대박.